XSFM입니다. I, D, W, K 저도 그랬습니다만 윤세민 에디터도 윤세민 에디터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가 쉽게 잘 됐어요. 조금 머리를 쓰긴 썼어요. 저는 기각각화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적어놓고 계속 기각이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그것만 구분되시면 오늘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 바보들이 권력 위주 살다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쁜 짓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또 얼마나 의미가 없었는가 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비오틴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부분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안 이 얼룩들 무슨 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플리즈 제가 아직까지 시작을 못해가지고 요즘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단어 자체가 좀 민망한데 봄맞이 청소를 못했어요. 여름입니다 이제. 네 그렇죠. 심지어 옷 정리도 못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겨울옷 여름은 혼재되어 있고 코트 드라이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겼고 바쁠 때는 옷장이 지저분하죠? 욕실도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할 게 많습니다. 게다가 좀 있으면 장마예요. 장마가 오면 또 이제 꿉꿉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장마를 앞두고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준비한 6월이라 준비했다. 네. JUN이 비했다. 그렇죠. 6월 준비 이벤트입니다. 클리바스 본품 2 플러스 1 기간은 6월 20일까지이고요. 샤워를 요즘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하죠. 그렇죠. 욕실은 지저분해지고 게다가 습기까지 몰려와서 이제 슬슬 타일 줄눈들이 시컨버키들 그렇죠. 하나 둘씩 택이 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에 클리바스는 락스 성분이 없어서 샤워하다가 말고 알몸으로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청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락스 성분이 있으면 락스로 이제 청소를 해야 할 때 화장실 같은 곳들을 어두운색 티셔츠를 입었다가 이제 커스텀이 되죠. 수십 개의 흰 점을 얻게 되죠. 주황색 점이 되기도 하고 네. 락스 성분이 없습니다. 근데 청소하다가 저도 이제 눈에 물때가 보이면 닦는데 근데 락스로 닦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빨래 세제 이런 걸로 닦고 막 그랬거든요. 하지만 클리바스는 락스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샤워하다가 알몸으로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청소하고 싶은 욕구까지는 클리바스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유면상 PD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더 이상 청소할 것이 없어서 짜증난다는 후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면상 PD님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집에 욕실을 청소를 했는데 타일과 스댕이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스테인리스 제품이. 그렇죠.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 거냐라고 문의를 제기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실제로 코팅되는 기능이 있는 거냐. 어떻게 알아챘냐. 그렇죠.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찌든 때에 본래의 색상을 찾기 힘들었던 욕조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묘한 냄새 말고 향기로운 향이 진동을 합니다. 락스가 안 들어있어서 락스 냄새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향이 무슨 향이냐에 대한 의견도 약간 분분하더라고요. 자몽향이다. 복숭아향이다. 이런 식으로. 투 플러스 원. 두 개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여름맞이 청소. 생각하실 때 액세스몰로 둘러주십시오. 깨끗한 생각입니다. 저는 포털의 모든 뉴스 섹션에 댓글이 없어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미 스포츠 섹션과 연예 섹션을 통해서 양대 포털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부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연예 뉴스나 스포츠 뉴스 댓글 안 보시는 게. 그리고 댓글만큼 저열한 글이요. 커뮤니티 가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앰팍 이런 데 가도 책임감 있게 글 씁니다. 다들. 근거도 말하려고 애쓰고. 안 그러면 인정 못 받으니까. 자기 인정과 무관하게 배설만 하면 되는 곳이 뉴스 포털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법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의 법감정이 저열해집니다. 어떤 판례가 나와도 사형을 외치는 사람들이 배대시대입니다. 그렇죠. 나빠요. 이게 사법개혁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까지는 괜찮은 해석일지도 몰라요. 사법농단을 본 다음에. 왜냐하면 정권에 숙이고 권력을 탐했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형사사건 판결하고 법감정이 얽히면서 국민들의 이 댓글들 때문에 좀 더 화끈하고 못된 판결을 요구하게 돼요. 국민들이. 이러면 두테르테를 부르는 합창으로 귀결됩니다. 좋지 않아요. 실제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댓글에서 자꾸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기사를 쓰는 기자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마치 불구속이 무죄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그렇죠. 사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중하고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PK 시간입니다. 박판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침착하게 어쩌다 저런 그림이 나오고 밀당은 왜 생겼나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민골 이규진 유죄 판결문을 해석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헌재와 법원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그게 3개. 헌법재판소 관련 혐의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통진장 관련 혐의가 한 4가지 정도 있고 기타 한 2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기싸움에서 법원이 뭔가 불법을 했다는 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헌재 관련 혐의의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법원이 헌재에다 대고 스파이지를 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법원에 관련된 이상한 결정이나 논의를 하고 있느냐. 법정원. 그렇죠. 하소용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했냐면 법원 행정처에는 없는 조직이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의 조직이긴 한데 법원 행정처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명해드렸죠. 예전에 박판구 변호사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친해져 불었다. 그래서 이름도 양형실장이라고 부르고 실장회의에 참여를 해서 논의도 합니다. 밥도 먹고. 그래서 양형실장이 이 당시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진 양형위원이 이 업무에 담당하는 주된 사람이 되고 피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헌재 내부 특히 법원과 관련된 헌재 내부 정보를 계속 파괴라. 그리고 이규진이 헌재 파괴 판사들한테 그런 헌재 관련 법원 관련 중요한 게 있으면 선임 부장한테 알려주고 선임 부장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받겠다. 사실상 스파이어라고 시킨 거. 네. 그래서 보통은 헌재 내부에서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내부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전체 회의가 많습니다. 헌재 재판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관까지 다 멀어서 난상토론을 한다고 들어요.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그 똑같은 행동을 봉태규 씨가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 게 있네요. 드라마에서 이름이 이규진이어가지고. 못된 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았다는 거 그거에게 하나의 혐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재판을 하다가 이거 위원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거 위원이니까 헌재에다가 위원 제청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가 위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제청을 할 때 반드시 대법원을 거쳐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원 제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한정위원을 구하는 취지의 위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석하느라 위원이다 라는 답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독특합니다. 우리 한정위원은 안 된다고 우리 대법원 입장으로 돼 있는데 1심 법원에서 갑자기 한정위원을 구하는 취지의 제청을 하니까 대법원의 버튼이 눌러지는 단어인 한정위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그렇죠. 지금 헌재에서 한정위원만 나와도 지금 머리가 곤져설데 갑자기 1심 법원에서 한정위원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위원 제청을 한 거죠. 양승태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나은 거죠. 뿔이 나서 도저히 판사들이 지금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 뭘로 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헌재 위원 제청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헌재 행정적 법관들이 움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러시안 트위스트로요? 그러면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해당 재판장에 가서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너 왜 이런 거 올렸냐. 어 올렸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결정한 거 취소해. 취소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이미 결정했다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 양해 구하고 다시 결정해. 단순위원으로. 이미 지금 직권남용을 막 하고 있죠. 네. 단순위원으로 결정해. 그래서 단순위원으로 다시 결정해서 보내. 그럼 우리가 헌재를 보낼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전산에 이미 한 번 위원 제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거 또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고 피케인 시간마다 얘기했어요. 판결이 이미 당사자 전달까지 됐는데 그 판결을 취소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상급심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재판 개입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재판 개입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산을 남으니까 전산을 없애. 그런데 물어보니까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 쉽게들 살아가지고.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예요. 블라인드가 됐어요. 게시판 관리해보는 사람 나와. 블라인드 알아? 그래서 이 과정들을 실장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립지 관련 소송이었는데 이건 무죄을 받았는데 이거는 사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매립지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척을 하게 되면 간척이 뻘받을 쫙 메우잖아요. 메우면 이게 행정구역상 보통 간척지가 다른 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땅이냐? 누구 땅이냐? 이 군 땅이냐? 이 군 땅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은 법률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로 경계를 나눴어요. 권한쟁이? 권한쟁이니까. 이 자치단체와 저 자치단체에 서로 땅이다고 하면 권한쟁이로 올려서 거기서 땅을 갈라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에서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만들라. 이거를 대법원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소송이 헌재에도 가있고 대법원에 가있는 소송이 발생합니다. 과도기에? 과도기에.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걸 가지고 헌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대법원이 헌재보다 우위에 있게 보이게 맞을 수 있느냐. 그걸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까? 연구하게 되면서 그 관련 사건에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어떤 걸 하면 우리한테 가장 헌재를 엿먹일 수 있느냐. 어떤 걸 해야 가장 우리한테 좋으냐. 정말이지. 되게 프리셋이 쉽네요. 헌재의 권한이? 이러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권한쟁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고 증거라든지 주장에 대한 당부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논의하냐면 헌재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통진당 의원 문제도 그렇고 위원 제청 그것도 그렇고 재판 결과하고는 지금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 재판의 결론이 뭐여야 된다. 네. 뭐가 가장 유리하다. 재판 개입이 나쁜 이유가 여기에서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재판 개입을 하고 거기에 필이 따르는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본 재판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들은 목을 걸고 앉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이 사법농단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재판 개입으로 통진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ktx 승무원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배상 강제징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사법농단에 이용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의혹을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의혹의 내용이 뭐냐면 그 결론은 관심이 없어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유리하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죽었죠. 사람도 죽고 내 판결이나 내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게 정말 너무나 분노할 일이죠. 예를 들어 뭐 실제 이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넓은 간척지 새만금이라.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정확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이렇게 늘어나면 프로젝트가 있었고 김재시는 김재시대로 늘어나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가 다 있었어요. 준비 다 해놨어. 군의회하고 그 시의회하고 다 얘기해놔가지고. 그래서 막 시민들 군민들 끌고서 막 서초동 가고 헌재 앞 가고 집회도 하고 막 엄청나게 큰 염원이야.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은. 그러든 말든. 네.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헌재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이냐고. 그게 헌재 관련 세 가지 혐의에 관한 내용이고. 또 가장 큰 카테고리는 통진당 관련 소송인데. 통진당 관련 소송은 결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송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원 소송 그다음에 지방의원 소송.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소송은 헌재가 의원제 박탈을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고. 지방의원은 헌재는 아무 결정 안 했는데. 선관위가. 선관위가 의원제 박탈하는 거. 이거입니다. 그런데 결국 헌재가 법률의정 없이도 헌파 훼손을 통해서 의원제 박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권한은 니네 없고 나 박탈 안 된다. 해산 안 된다라고 주장해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니까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 실장이 행정법원 수석부장한테 우리의 입장을 가니까 행정처의 입장을 담긴 문건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재판부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니까 행정법원의 수석부장님이 고민 고민을 한다가 차마 못 줍니다.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판사한테 그 쪽지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문건이 했어요. 문건. 문건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법농단에서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죠. 결국은 마지막에 말을 들어줘야 할 판사들이 말을 안 듣는 케이스. 그렇죠. 그래도 문건을 못 주고 그거는 폐기해버리고. 폐기해버려요. 폐기해버리고 수석부장님이 다른 공식 행사가 있던 회식 자리에서 그 재판에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냥 넌듯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은유적인 비유로 말을 건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장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법원의... 원래 감 안 좋은 사람은 은유가 안 들려요. 아니 그리고 판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디만큼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은 그 재판장의 부장판사는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귀뚱으로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판결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의 1심 판결을 각하를 해버리는 거죠. 각하. 헌재 권한이... 헌재가 사퇴하라고 결정했으니까 사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거 없다. 각하. 헌재가 마장. 법원 권한 아니다. 라고 해서 각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하늘이 놀았습니다. 지금 우리 권한이라고 해야 되는 절호의 계획이 왔는데 이거를 지금 행정법원의 1심 부장이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항소심에서 기각을 받아야 된다. 각하가 아닌 본안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주심판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잖아요. 각하야 하니까 항소하니까 주심판사한테 전화를 해서 하니까 주심판사가 듣고 있다가 나 인사이동해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안하고 가버립니다. 안하게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후임인 판사한테 이거에 대해서 다시 관련된 자료를 주심판사한테 또 줍니다. 또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 원했던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나왔죠.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실제로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야 잘 들어. 나쁜 사람들이야. 결과가 같아도 돼.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같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직을 뺏을 건데 네가 각하를 하면 헌재의 결정이 맞다는 거고 기각을 하면 우리가 기각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기각 결정을 내려야 돼. 라는 걸 법원 행정처가 판사한테 시켰고 판사는 그대로 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시켜서 했다. 아니면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했다. 그거는 애매하군요. 어쨌든 전달을 했고 결론은 그렇게 났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처음에 폭로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아마도 주심판사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심판사는 인사이동 핑계로 그냥 가버리죠. 판단 안 하고 가버리고 한 거죠. 그 인사이동 핑계로 가버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압박감의 증거이기도 하네요. 증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항구 기각이 되니까 통신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하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리하는지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또 이걸 전화하러 보낼지 소부에서 할지 어떤 결론을 낼지 이걸 막 연구를 하죠.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니네가 왜? 네. 사실상 사석이죠. 거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서 2심은 청구기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심이 지금 각하가 받았기 때문에 몹시 불쾌한 거죠. 아 그 기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지방의원 사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도 법원에 있다는 문구를 넣자. 홧김에 넣자. 그래서 여러 판결에서도 다 국회의원에 관한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선관위가 한 것도 가져오자.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의원 부분이고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여러 판결에다 남겨놓자. 그 전략을 짭니다. 이거 정말 저는 너른 해석밖에 못하는데요. 이거 이게 내라는 모지. 이게 반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입법부를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좀 약간 이상한 일인데 이걸 보면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된 곳으로 꽂혀 있고 그 잘못된 곳으로 꽂혀 있는 것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명하복으로만 되어 있는 조직에서 흔히 발수가 있는 모작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규진 양현실장이 전주와 광주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방의원. 통진의 지방의원 사건이. 이규진이 전주 지방법원의 방창현 부장판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상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심경 심의관이라는 분이 법원 행정적 소속이었는데 이분이 방창현 부장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자 친구를 돌려서.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이제 심증을 엿듣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각하 헌트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각하는 아니지만 본안을 하게 되면 인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규진에 보고를 하죠. 아 주심판사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한테. 그리고 그게 스파이질로 보고됐어요. 보고됐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국정감사도 있으니까 선고를 좀 연기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넌듯이 비치니까 알아서 이제 선고기일도 연기를 해줍니다. 아 먹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판결문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두 달 뒤에 선고 연기를 하고 판결은 이제 선고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연기시 알려주죠. 행정처에. 행정처에 알려주면서 주심판사가 가져온 문구에다가 국회의원의 사퇴에 관한 권한도 법원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행정처에서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방창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주심판사가 썼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그러니까 전주지방법원 내 재판부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배석판사가 판결문을 써왔는데 거기는 국회의원에 의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말이 안 들으고 있었어요. 아 판결문 초고는 배석판사가 쓰니까. 네 배석판사가 쓰니까. 그런데 방창현 부장판사가 거기다가 국회의원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거죠. 이거 판결문을 통해 입법활동을 한 셈인데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넣었는데 넣어가지고 이제 판결을 썼어요. 국회의원의 입법보다 훨씬 쉽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건 법 해석에 관한 거니까 입법까지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판결을 선고를 했어요. 선고를 한 다음에 공보관한테 이제 판결문이 중요 판결이니까 그 말에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나서 공보관이 이제 판결문을 받고 설명자료랑 함께 기자한테 보내줘요 메일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져요. 여기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 이 공보관이 법원 행정처로 받은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인 판결문을 보냈으면 됐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야 우리 되게 나쁜 놈들이고 너네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어 라는 문서를 보내준 거죠. 그걸 이제 보내줬는데. 그런 실수가. 네. 보내줬는데 문제는 그 보고서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의원의 퇴증 여부도 판단을 권한해 법원에 있다는 것이 참 적절했다. 칭찬. 아 칭찬. 칭찬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칭찬이 판결 선거 전에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걸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되죠. 판결 선거 후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그 문구가 들어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결나기 전에 그 문구가 들어간 게 참 적절했다라는 보고서가 기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공보관의 실수로. 실수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확증이죠. 네. 최소한 판결 선거 전에 내용을 알았다는 거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보고서의 내용대로 판결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이 방창원 부장판사가 요거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판결 문구를 다시 수정합니다. 또요? 네. 최종 등록된 판결을 다시 취소하고. 그렇죠. 국회의원의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걸렸잖아요. 걸렸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그 삭제된, 그 삭제되어 수정된 걸 다시 등록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이거 또 얘기하나? 자, 내가 지금 학점을 1.5를 맞았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위조했어요. 그럼 위조된 성적표를 이제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죠. 네. 근데 그거 대신에 위조해준 친구한테 감쪽같다라고 쓴 메일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야, 어떻게 1.5를 4.5로 바꾸니? 넌 참 대단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5로 바꿔야죠. 아무튼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이 공보관은 온몸에 모공이 다 열렸겠네요. 탈수가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은 어쨌든 이거는 인용이었어요. 네. 인용이어서.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자... 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사법 PK 이렇게 결론은 어쨌든 이거는 인용이었어요. 인용이어서 인용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어, 잠깐만. 지방의원의 소송을 인용을 했다는 말은 사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원. 성진아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망했죠. 지금 공보관이 난리가 나서 법원에 난리가 났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잠깐만 지금 니네들 뭐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의원 의원직을 복귀시킨 거야? 그렇죠. 그러면 법원 행정처가 잠깐만 그렇게 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씨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을 성투하는 소리가 나오죠. 이 바보 뭐야? 네. 그러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통진장 소송에서 기각을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방의원의 광주지방법원의 지방의원의 사건에 다시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급해졌어요. 청와대에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었으니까 이제 임종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고 청구 기각을 내야 된다. 임종원이 우리가 아는 그 스타일로 바람처럼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규진 실장이 일심부장한테 청구 기각 결정을 요청합니다. 지방의원. 이때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맥스를 상고할 수도 있겠군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나선 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러닝완은 그때 샀을 수 있어요. 아니요. 어쨌든 뭐 이미 그 안에 그 통신장 관련 TF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법원 행정처 안에.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쨌든 이래서 이때 이규진 실장이 했던 역할은 그전에는 각하만 하지 않으면 되고 지방의원 소송은 어쨌든 법원의 권한이니까 국회의원 권한이 있다라는 것만 늘 차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렇죠. 이제 광주지방법원 지방의원 사건에서는 청구 기각까지도 목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요구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심 부장한테 청구 기각을 요청을 하는데 그 1심 부장들은 배서가 힘직이 달랐어요. 이게 왜 청구 기각이냐. 그러니까 배서하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선고 안 하고 가버립니다. 또 현장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규진이 이렇게 협조를 구했더니 안 되니까 이민걸 실장이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에게 다시 똑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판결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법원장이 거절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들어줬으면 이 사람도 재판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규진이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청구 재판부는 합의 실패로 선고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후임 재판부한테 또 이제 요청합니다. 청구 기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부장판사가 고민하다가 안 된다. 이거는 청구 인용이 맞다. 라고 해서 청구 인용을 해버립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거를 자꾸 각 지방의 판사들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장판사도 그렇고 실제 일선 판사들도 그렇고 그거를 잘 호락하락하게 들어주질 않잖아요.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쉽게 말해 법원행정처가 원한 만큼 타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분위기 파악을 상당히 못하고 있었네요. 일선 판사들의 온도와 너무 다른 거죠. 온도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제가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나마 법원이 희망이 있다는 게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임종원의 법원행정처가 상당히 이상한 법원행정처였네요. 네. 그게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진행됐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조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분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리나 자기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용이 났고 고등에서는 그냥 추정해서 그냥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으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인용으로 확정이 되는 걸로 끝났고 광주는 아마 속행이 될 겁니다. 다시 재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 관련 네 번째 현미가 뭐였냐면 서울고등법원 배당 개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1심 행정법원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니까 고등법원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중에 어느 재판부로 가는 게 가장 좋겠느냐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그 재판부로 가도록 배당을 조작하는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 네. 그런데 이건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럼 왜 기소가 됐느냐 그게 뭐냐면 배당이 오늘 됐다면 그 전날 사건 번호가 법원 행정처에 보고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왜냐하면 배당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됐는데 아. 사건 번호가 행정처에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조지명식 하기 전에 하기 전날에 네. 야 니네 나랑 삐줘야? 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때 그거를 다 입증을 못 해가지고 무죄가 됐어요. 내일의 로또 결과 아니야. 그렇죠. 아이고야.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배당 조작이 가능한지 전산상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데 어쨌든 밝혀진 정황은 분명히 사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 무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삐조로 만들었는지는 밝히질 못했군요. 구체적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건 무죄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증 누설 부분도 무죄이 났는데 그거는 뭐 이유가 어쩌지 했는데 그리고 난 이제 기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임종원이 실장회에서 이 문제 더 이상 손대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용한 처장 행적처장도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양승태가 국제인권법연구의 문제는 내임기준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족초록했다. 네. 후인 대법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용한 처장도 실은 여기에도 소극적이었는데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거죠.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위원회는 반드시 작사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금지 해소조치를 발표하고 쫙 탈퇴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법을 공부하기 지난번 줄거리 판사는 꾸준히 법을 새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회를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구회를 적게 가입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정도로 재판관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공부를 하는 연구회라는 것이 양승태가 생각했던 대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니까 양승태는 이것을 정리하고 싶어 했고 임종원은 다만 이것을 더 이상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 했는데 양승태가 이것을 밀어붙였다. 없애.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나머지 연구회 있잖아요. 한 26개고 드론법 연구회 드로우법 연구회 젠더법 연구회 다른 연구회는 많은데 그 연구회에 문제를 없어요. 오로지 양승태의 대법원의 타겟을 잡았을 건 인꽃법 연구회예요. 그런데 이것만 없애면 너무 티나니까 나머지 연구회까지 사실상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양승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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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민걸 실장의 별도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국민의당 그 당시에 국민의당 말고 국민의당 소속의 박선수 김수민 의원이 정치작권을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기소가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수사에 관한 재판부 심증 보소 가능 여부를 기획박관을 통해서 파악하게 한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고한 거. 하는 짓은 대충 비슷합니다. 사건별로. 그런데 이것도 유죄를 받았죠. 지금 여기까지가 판결이 나온 인정사실 부분이에요. 네. 인정사실 부분이고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난번 판결에서도 유죄 인정사실 다 설명드렸는데 그게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무죄가 났고 이번에는 유죄가 났는지 그렇죠. 끝으로 그 해석을 좀 해봅시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편으로 알고 있었던 게 지난주와 이번주를 통해서 스토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무죄 나왔던 게 이번에는 왜 유죄으로 나왔는가 이 두 사람의 하나요. 그걸 얘기해봅시다. 지금 종전에 있던 판결문 그러니까 여섯 명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남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무죄 이게 지난번 무죄의 논리였어요. 저희가 많이 웃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뭐냐 남용할 직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남용할 직권이 있고 그거를 남용했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거고 그 취지가 뭐냐면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가 재판사무에 관해서 일정 부분 지적할 권한이 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만 개별 사건에서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남용이에요. 일반적인 재판사무에 지적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잠깐만 재판사무에 개발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법원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법원에는 예규라는 게 있어요. 예규가 있어가지고 구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실형을 할 때는 법정 구속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예규들이 있고 어떠어떠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되니까 웬만하면 구속해라. 이런 것들을 예규로 만들어놔요. 쭉 만들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법원에 있을 때는 어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준비 절차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빨리 준비 절차를 먼저 해라. 그래서 준비 절차를 개원칙들. 개원칙들. 지금은 조정 같은 걸 반드시 회부해라. 어떤 사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예규라는 이름으로 쭉 만들어놓으면 판사들이 그걸 따라해요. 껀껀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네. 껀껀히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실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내용이지 행정처가 결정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가 예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고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을 해요. 법원장이 하기도 하고 수석부장이 지적하고 왜 이 재판부는 조정을 많이 하는데 이 재판부는 안 하느냐. 조정 많이 해라. 이런 식의 그냥 시즌 전체 스탯 같은 걸 보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안 하면 법관에 평가를 낮게 주기도 하고 인사 원칙은 필요하니까 그런 식의 권한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왜 조정을 해보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고 싶으면 이제 막 개별권에 대해서 예규를 막 고쳐버리고 막. 예. 예규도 고치고 법원장이 조정 많이 하라고 막 말을 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 하면 안 된다. 요건데 개별적으로 조정 많이 하라고 말하는 거 요 말하는 거 재판사무에 대한 개입이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거는 적법하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자꾸 그 일 들어갈 때 일할 때 신발 안 신어요. 맨발로 다녀요. 누가 막 물어봐. 자꾸 맨발로 다니냐고. 그런데 1년 내내 맨발로 다녔대. 좀 안 그러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예규도 아니라고는 사실 상규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가면 예규는 제너럴한 룰 룰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개별사건에서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하다 듣는 이상한 소리 그거는 그림이 안 좋다. 그렇죠. 모양이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와꾸가 안 나온다.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나는 괜찮은데 위에서 점점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판사한테. 이런 예규들이 왜 재판사무라고 생각을 하는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미국의 뉴욕주 판사 홈페이지 같은 게 들어가면 각 판사의 프로필이 나오고 판사 프로필 밑에 보면 이 판사의 재판에 있는 룰북이 따로 있어요. 이 판사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 미국 법원에 가면 코트 앞에 박판규 코트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판사 이름에 코트를 써 있고 그 코트에서 적용되는 룰북을 자기가 만들어요. 각 판사가 다. 그런데 미국 판사는 거의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들은 각 판사의 재판마다 룰북에 따라서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판사가 처음 되고 내 코트를 갖게 되면 자기가 여러 가지 룰북을 참조해서 자기의 룰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룰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부를 우리나라는 법원 행정처가 만들어줘요. 그렇죠. 편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을 누군가에게 양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일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사불란하고 빠르고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은 주심의 스트라이크존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죠. 미국에 비해서. 그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에 재판에 관한 사물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 행정권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존 비유가 좋네요. 그리하여 이런 명석한 해석이 나올 수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남용해가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사 후에 지적을 한 거는 직권남용이다. 아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존을 협회가 모든 경기에 스트라이크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존을 적용했으면 너는 직권남용이야. 내일 경기에 주로 몸쪽으로만 자꾸 던지는 투수가 선발이야. 근데 조금 넓은 안쪽으로 조금 넓은 주심 넣읍시다. 혹은 조금 안쪽으로 넓게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판 개입이죠.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존을 투수들이 너무 타격이 너무 세니까 투수한테 유리하게 스트라이크존을 넓혀라. 이런 룰은 가능하잖아요. 10년대 말에 그렇게 바꿨어요. 1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 10년대 초반에 KBO에서 점수 너무 안 나오니까 팬 떨어진다고 했다가 대박난단 말이에요. 매경기 20점 나오고 그런 건 괜찮아요. 시즌 전에 제너럴 룰북을 만드는 건 괜찮아. 그런데 특정한 내일 경기 사건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점수 많이 나게 하자. 코리안 시리즈 7차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헌재 관련 혐의는 재판에 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재청 아까 말한 위원재청 돌려받은 거 폐기하고 그것도 다 유죄가 났고 통진장 관련해서 또 수석부장한테 의사 전달하도록 한 행위 항소진 결과 대책 마련한 행위 전주지방법원의 심증 파악한 행위 내용 바꾼 행위 이런 거 다 유죄 났어요. 인권법 연구에 인사와해 이런 거 그것도 다 유죄 났고 국회의원 민원 심증 아래에 등한 행위 이것도 다 유죄 났어요. 여러모로 전향적이네요. 이번 판결이. 그래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가 났긴 했는데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요거의 논리는 실은 그전에 있는 임선권 판결이라든지 다른 판결 이 판결에 특히 윤여기 보기에 뭐냐면 유죄를 선고하면서 여기에 공모자들을 다 적시해 줬어요. 그러면서 양승태, 박병대, 고용한, 임종원의 공모행위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규진 이민거리에 이 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판결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심이 나오지 않은 네 사람 네 사람의 판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봐요. 그러게요. 판결을 확실하게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판결문에 남겨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남겨져 있으면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와 다른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써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 이겨놔야 돼. 왜 이전의 판결과 결과가 다른지 왜 이 판결과 다른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쓰기 어려우면 같이 가는 거죠. 좀 나이부한 설명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논리를 못 이기면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논리에 이렇게 딸려서 못 이기면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2심에서 무죄를 내려면 아니야 사실은 법원 행정처는 힘이 하나도 없어 라는 걸 다시 밝혀야 되는데 한 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이게 이제 선언의 효과죠. 어떤 사람이 이게 법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반박을 엄청 해야 돼요. 논파해야 돼요. 선언하는 쪽은 그냥 선언하면 끝나요. 이게 법이다. 근데 그 반박을 쉽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판결에서 이 판결은 어쨌든 사법 논의 관련해서는 최초의 유죄 판결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계속 무죄가 4개가 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암울했었는데 이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등 그러니까 항소심 사건 그 다음에 남은 1심 그 4명의 1심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거와 다른 논리를 사람들 설득력이 있게 해야 돼요. 함부로 무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상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마쳤어요. 결국은 이제까지 14명 중에 10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고 10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제 2심 판결이 언젠가 나겠죠. 근데 이 14명 모두 대법원 선거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남은 1심 판결은 지금 임종원 양성대 박병대 고영환인데 네 이제 큰 물고기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죠. 아마 이 이 사판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이제 또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시판 사건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탄핵을 받느냐 마느냐는 헌재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이미 1심 무죄 판결이 이미 있었지만 그렇죠. 이 탄핵 심판은 이 사람의 행위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법 그러니까 범죄가 되냐 안되냐 하고는 무관해요 하게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행위 그때 말씀했던 여러가지 사건에 뭐 하고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사실상 자기가 재판장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쌍차관련 민변번호사죄로 재판 판결문도 수정하고 수정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 다 하는 거 제일 핫하게 들어온 건 다 임성근 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돼요 이 행위가 판사가 해도 되는 행위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냐 저는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성근 판사가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로 나갔어요 그게 가장 큰 지금 쟁점이에요 탄핵이라는 거는 파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직이 없잖아요 관둔 사람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시기에 전 세계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탄핵은 현직일 때 탄핵이 항원에서 발의가 됐고 그래서 항원을 넘겼죠 항원에 넘어간 다음에 그간 이후에 트럼프가 임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는 의결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심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 사람이 임기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한번 결론이 났고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파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으로 끝났어요 본선에서 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심리 대상은 된다라고 미국 우회에서는 판단을 했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임성근 사건에서는 그 쟁점에서 미국과 같은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판단을 해주기를 판단을 해서 거기서 기각이 나오기를 그러니까 저희는 인용을 인용을 해줘요 파면을 어쨌든 어쨌든 본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본안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은퇴한 스포츠 선수의 도핑 사실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느낌이군요 네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일을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대에서 반드시 헌법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법론단 사건은 지금까지 사건 다 설명 들었고 이 사건은 이렇게 잘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준 게 그한실이 유일해요 실은 안타까워요 물론 기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김혜리 기자라고 경향신문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한실이 관심 가져주고 또 이걸 들어주는 청취자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주는 청취자 연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탄핵시키는 데는 그저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 좋으려고 기분 내려고 공화당 기분 더러우라고 이렇게 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챙길 수 있는 신리가 있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었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는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기각되면서 다음번 대선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임성근 판사 탄핵 사례에 의해서 비슷하게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탄핵이 돼서 받는 개인적인 손에는 전 관심도 없어요 기껏해야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거랑 5년간 변호사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더러 앞으로 몇 년 동안 돈 벌지 말고 엿먹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짓을 했을 때 탄핵된 판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기록이 반드시 남아주길 바랍니다 헌재는 이 점에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무죄를 받았고 내부징계에서 견책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판결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박판규분한테 설명해 주신 대로 논파해내야 이 사람의 탄핵을 정당화시키는 판결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저도 꼭 탄핵이 인용되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법 불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예 아니 사회를 이루는 세력이라는 게 다들 돈의 귀속을 받다 보니까 돈 많이 쥐고 있는 세력은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도 우리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난 10년간 시스템을 많이 바뀌었다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시의회가 견제를 열심히 안 해도 시장 마음대로 이상한 잘못은 할 수 없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권은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 못할 상황을 미리 만들어둘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박판기 변호사가 또 언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사하고 판리 얘기하면 재밌잖아 앞으로는 그건 해볼까봐요 사법 비킬 시간에 그러게요 이 사람들 다 유죄받으면 물론 앞으로도 이 얘기 또 하겠지만 네 이거는 저도 관심 갖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정리 다 될 때까지 이 얘기는 또 할 겁니다 박판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구 마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뉴스 아카이브 사법PK 직후에 네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한 아카이브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 6월 5일 처음으로 법원 행정처의 문건들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당시에 공개된 문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법원 행정처는 청와대의 비비를 맞춰주면서 법원이 원하는 방향을 얻어내려는 거였죠 일단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건은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효력 정지와 통보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중요한 소송이었죠 각각의 소송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시일 말고 소송 1심과 2심에서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은 전교조가 이겼는데 통보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선 전교조가 졌죠 문제는 효력 정지 신청에서 1심과 2심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것에 당시 청와대의 심기가 불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는 심기를 자꾸 드러내죠 네 이때 법원 행정처의 문건에 나온 워딩은 윈윈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득이 최대화될 시점에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야당이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고 보면 사법농단은 실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협이었거든요 아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을 겁박하겠다고 네 그럼요 쿠데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싶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고법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약간 틱톡의 한심자가 한심이 할 만한 일처리 방향이죠 네 그 표정과 자세를 보내주고 싶네요 한편 공개된 문건 중에서 VIP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VIP에게 상고심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문건이었는데 네 대법원이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요 라고 불평하면 그럼 VIP가 그럼 대법관을 늘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반박은 대법관을 늘리면은 민변 등의 진보 인사가 최고법원에 입성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 공개문서에 대통령님이라고 써요 대법원이 대법원이 대통령한테 공개문서를 보낼 일이 잘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문서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써놓고 파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당신 말을 열심히 잘 듣겠다라는 판매용 홍보자료죠 그렇죠 삼권분립을 내가 먼저 버리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알같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돈 걱정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개가 됐을 때 문제가 되었던 문건은 판사 감찰 관련 문건이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문제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이라는 문서였어요 이른바 승포판 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문건입니다 승포판들이 소장 법관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사법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대체 누구랑 경쟁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진을 미끼로 던졌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미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 막 갖다 붙이는 건 또 똑같아요 네 출퇴근 기록 인터넷 사용시간 판결문 개수 판결문 불량 등등 업무 자체를 빅데이터로 관리를 할 건데 바로 밑에 원칙적으로 불가능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도 무리해서 해드릴게요 네 저희 좀 사주세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그 밑에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면서 법원장, 수석부장, 감독, 온라인 익명 제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몰래 빅데이터로 감찰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징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면은 자기네 말 잘 듣는 사람이 고발했다고 변명을 되겠다는 내용이죠 꼬리를 어떻게 자르겠느냐에 대한 계획 그렇죠 이토록 솔직할 줄이야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건들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리가 안 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죄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사실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카이브는 패션, 문화, 인종차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아카이브입니다 아 나성 얘기네요 1930년대에서 4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패션이 있습니다 이른바 주투수트 그게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오버핏이고요 하의는 통넓은 바지를 하이웨이스트로 올려입고 바지 밑단은 발목에 맞게 줄입니다 저희 세대에는 그걸 몸빼라고 불렀습니다 승마바지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쓰리피스인데 쓰리피스 수트 상의가 거의 코트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시계줄은 또 무릎까지 길게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기장이 크네요 기장이 세네요 네 여기서 말한 시계줄은 손목에 있는 시계줄이 무릎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네 회중시계줄 허리춤에 있는 네 그걸 무릎까지 길게 체인으로 늘어뜨린 거죠 1930년대에는 재즈클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가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멕시코계, 아프리카계, 이탈리아계, 필리핀계 미국인들에게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 유행이 돌고 돌아서 힙합에도 영향을 줬군요 특히 파추코라고 하는 멕시코 갱의 문화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주투수투는 복식사에 남을 만큼 크게 유행을 한 복식이에요 꼭 갱단만 입었다고 할 수는 없죠 힙합도 마찬가지죠 힙합 패션도 그렇죠 이 문화가 내려와서 나중에는 치카노 문화로 이어집니다 네 90년대, 80년대 이후에 라틴계 미국 시민들의 옷차림 패션 타투 문화 다른 얘기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흰 양말을 그렇게 올려 신더라고요 유행은 돌아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고 있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 입어서 안달했던 복식이더라고요 돌아옵니다 워크웨어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당시에는 이들 이민자들이 혹은 이쪽 이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할렘에서 유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투수투라는 유행이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듭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범주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백인 군인들 그리고 백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군인 아닌 백인들과 군인인 백인들 근데 백인이라는 범주화도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문화는 또 달랐잖아요 전 그래서 나머지라는 표현을 때로 선호해요 구분 안 되면 나머지나 해 뭔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미국인이라는 범주가 있나봐요 이탈리아계, 아프리카계, 아일랜드계 빼고 나머지가 싫어했다 필리핀계 빼고 그런 식으로 하던가요 일단 그리고 전쟁 중이던 국가도 마음에 안 들어 있습니다 42년 3월에는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배급을 맡는 위원회였는데 여기서는 주투수투가 전시 상황에서 옷값 낭비가 심하다고 생산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더 힙해지죠 마치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남성이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 크게 봉변을 국가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남자가 장발하고 다니는 게 힙해졌었죠 그렇죠 1940년대 중반 이민자 인구가 많았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둔죽인 백인 병사들과 이민자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단합을 방해한다는 거죠 백인 병사들이 길에서 주투수투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발가벗겨서 찢어버리고 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두려워할 만한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가 없었어서 그런다고 폭격하고 정권을 빼앗고 보호령으로 두고 불량국가로 지정하고 그러진 않았네요 원리주의자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 이상한 미국식 민족주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1943년 6월 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군인 200명이 수십 대의 택시를 대절을 해서 주투수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있던 일이군요 1943년에 그렇습니다 6월 3일 날 백인 군인 200명이 그랬고요 6월 4일 다른 군인들과 해병대 그리고 인근의 선원들이 집단폭행에 합류합니다 6월 5일 경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잡아갔나요? 아니요 길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 600여 명을 체포합니다 대단합니다 6월 둘째 주가 되니까 수백 명의 자경단원들이 몰려듭니다 자경단원들이 몰려들어서 주투수터들을 폭행하고 다니고 당연히 멕시코계 깽단과 충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충돌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를 주투수투 폭동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누가 폭동을 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앞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때 역시 보스턴에서 주투수투를 입고 이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별명이 디트로이트레드였대요 디트로이트레드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름을 말코맥스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부인은 이 폭동은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문제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러다가 LA 지역신문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뭐 툭하면 공산주의 붙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멕시코계 이민자들과 군인들의 다툼인데 왜 공산주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싫으니까 공산주의죠 메카시는 이 폭동이 나치가 사주한 폭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원회가 나서서 나치가 개입한 증거를 찾는 조사도 이뤄집니다 네 정치란 얼마나 비슷한 것들의 반복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주투수투 폭동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기록이 멕시코계 이민자 500명 체포밖에 없어요 그리고 LA에서의 주투수투 착용 금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앙정치가 나설 정도로 큰 사건인데 연방정부가 나설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과는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것과 관련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왜 미국은 그나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원숙하게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역사 그리고 인간을 오랫동안 보건대 경험하지 않으면 내 옆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영 입감이 안 되나 봅니다 우리도 겪을 수 있겠죠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고 각광받고 있다는 걸 목요일과 금요일에 설명해드렸고요 이렇게 뉴스 아카이브까지 정리한 바 416회의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시사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듣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의 시사아저씨 시간인데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보니까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또 하던 얘기 할지 아니 근데 뭐 바쁘다고 하시면서 원고를 또 허투루 가져오시진 않잖아요 네 너무 충실해서 문제지 그럼 그렇죠 시사아저씨하고 긴 얘기를 주중에 할 거고요 나성인이 제가 나성인을 불안해하면서도 좋아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죠 아무거나 잘 떠들어요 아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네 그러고도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요 네 우습지 않은 이야깃거리를 찾아납니다 그런 점에서 실로 아무 얘기나 하겠다길래 한번 기회를 줘봤습니다 토요일에는 나성인과 주중에는 시사아저씨와 함께 하시죠 6월에도 그것은 알기 싫다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16회 순서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모두들 안녕히 편안히 안전히 잘 지내셔요 요새민 에디터하고 요새민 PD였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3, B, K 2, 4, 2, 1 2, 1 2, 1 3, 1 2, 2 2 2 3 2